기억이 흔들려. 자꾸 감정도 변하는 것 같고. 허가장의 위치가 잡힌 것 같다. 제대로 게임판에 올려서 놀아줘야지. 죽여도 안 죽는 놈들은 어떻게 죽일까? 죽고 싶게 만들면 돼. 얼른 도망쳐. 형 살아있는 거 싹 다 털렸어. 진짜 범죄자는 이 모든 쇼의 중심에 서 있는 한모.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. 대담이 안 죽는 것 같다. 진처럼 내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. 이 anywhere. 그때는 누увати.